중국은 매년 11월 11일 자정에 화려하게 카운트다운을 들어가면서 대형 쇼핑몰 기업 등이 매출을 공개하는 관리가 있는데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분제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움직임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여러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열리면 8억 명이 넘는 인구가 쇼핑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택배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무더기로 쏠리는 택배 때문에 이러한 풍경은 매년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랐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요즘은 광분제가 시작하기 전에 업체에서 미리 가격을 다 올려버려서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며 뜨뜸이 지근한 반응이 많았는데요. 어떤 광저우 시민은 소비 수준이 많이 떨어졌고 그 때문에 가게의 압박이 심하다며 상황이 좋지 않으니 구매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소비자들이 누구보다 절실히 실감하면서 고가 제품보다는 저가의 자국산 필수품 구매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 전만 해도 블랙프라이데이라는 행사가 열릴 중 가장 큰 쇼핑 이슈가 됐던 적이 많았는데요. 이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가 심각하게 줄어들며 할인 이벤트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재고품 소진용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분위기인 겁니다. 실제로 각종 변칙 판매를 많이 하는 논란이 보도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1위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온라인 쇼핑 기업들에서는 광군제 매출을 최근 2년 연속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갈수록 소비 침체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도 1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중국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수출강 대국인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